야 어제 내가 먹다 놔둔 치킨 어딨냐? 설마 니가 다 먹었냐? 그지도 아니고 내가 그걸 왜 먹어? 그지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더럽게 니가 처먹던 거를 먹겠냐 이 찐따 새끼야 오케이 알았어 너 내일 아침에 똥 싸면은 물 내리지 말고 그대로 나 불러라 니 똥 국과서에 의뢰해서 치킨 성분 0.1%라도 나오는 순간 일단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니 아래턱 갈기고 저번주에 아빠한테 구라치고 엑소 콘서트 보러 서울광고 다 말할 거니까 마지막으로 묻는다 먹었어? 안 먹었어? 에라 이 추잡한 원신인 새끼야 그래 먹었다 니가 왜 여자가 안 생기고 집에 처박혀 있는지 이제 알겠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멧돼지 같은 년아 일로 와 주먹으로 성형시켜줄 테니까 그 뿅망치 맞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냐? 그리고 제발 밖에서 아는 척 좀 하지마 내 친구들이 원숭이는 봤어도 고릴라 키우는 집은 처음 봤다고 하잖아 니 친구들만 그러는 줄 알아? 내 친구들은 너 친구 없잖아 왜 자꾸 있는 척해? 어 그래 느금마다 이 년아 우리 엄마가 느금마다 이 철없는 새끼야 어 그게 니 얼굴이야 너 때문에 깨진 거울이 몇 개인지 알아? 따라하지마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냐? 네 안녕하세요 성심대학교입니다 김영민씨 본인이신가요? 합격 통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 사람 여기 없고요 아무래도 잘못 거신 것 같네요 만약 있더라도 거기 안 갈 거예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끊겠습니다 네 퇴학 조치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야 오겹살 혹시 성심대학교에서 전화한 거 아니지? 음 아니야 잘못 걸린 전화야 니 인생은 용접 배우는 게 답이야 어떻게 하면은 전현을 호적에서 팔 수 있을까? 택배 택배 감사합니다.